정보 철거부터 사업 정리까지 컨설팅을 해준대요 정말? 게다가 폐업을 준비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한 사람들까지도 지원을 해준대요 와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니고 고용 보험료까지 최대 50%나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또 있어 특화형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면 교육이랑 멘토링까지 지원을 해준대요 대박 전국 30개 센터 운영으로 폐업부터 재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전담 변호사의 방문 법률 상담까지 어디 가세요? 지금 당장 가봐야지 근데 어디라고? 소상공인 재기지원 센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쉴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꾸글 자격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새로운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재대학을 기원합니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합니다 당신의 변신은 무죄 우리 모두 하자 하자 화이팅 당신의 도전을 구원합니다 지금은 너의 보rans 하는 일이 спас interestingly 당신과는 나의 변신은 무죄